이 punish 그렇네 깨요 엉 stamp 사진 남은 내 이쁠 luz 유의 나раф 진짜 돈이 있네? 아, 답답해. 자기야, 우리 몇 회야? 니가 삼아. 아이고. 그러면서 벽으로 쿵쿵쿵 거기서 좀 더 실갱이를 이렇게 막 죽어 하다가 빵 때린다. 빵 때리고 도망간다. 쫓아간다. 안 돼요. 제발 그 돈은 안 돼요. 아이씨. 오늘 액션스 놔두셨는지 한마디만 해보세요. 역시 함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역으로 연계해주시는 배우분도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잘 맞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어떤 년인지. 내 손에 잡힌 거 해봐. 죽어 가위로 잡힌다. 내가 확인할게요. 자, 이제 실수로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천국 미술관이랑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든 관계든 그게 너랑 사관이야.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바쁜 사람 불렀냐? 그게 그냥 오냐오냐하니까. 비즈니스인데 알 바 아니고 오빠가 왜 김달리랑 호텔에 드나들어? 이렇게 해서 멍들었네요. 어떤 신을 촬영한 것 같아요. 무모에 쌓인 갈리가 용기를 내고 어떤 다짐을 해서 기자들 앞에 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에 이제 저를 모함에 빠트린 기자님을 맞닥뜨리는 신을 촬영할게요. 모텔에 함께 있던 남자는 누굽니까?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답을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럴 강 아 archcium 존경 한 배 ft